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긴 국밥 하나요 에어컨 여보세요 어 있...었...죠? 방금 전까지 제안서요? 우리 뉴스탭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매도팀은 철저하게 파는 최저 매각과보다 실제로 그런 일은 없고 만약 한도 없이도 그런다면 회계법인 안에 사내변호사가 따로 있어요 이게 별론데? 뭐 아무나 치는지 알아요? 다 끄.. 저 혹시 서류 하나 떨어져 있는.. 권리 분석 자료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..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? 그게 무슨.. 장호호쌤 그게 아니라.. 고마워서요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린 거예요 다음에 밥 살게요 두 번째 네? 네?